오늘은 여길 가보려 합니다. 제가 이걸 밖에서 봤기 때문이죠. 맛있을까? 여기 그냥 이름이 펍이야? 여기 그냥 펍인가봐요. 제가 정말 괜찮은 곳을 발견한 것 같네요. 지금 아무 펍이나 들어왔는데 런치 스페셜로 이런 것들을 9불 90에 준다고 합니다.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괜찮은 데를 발견한 것 같아요. 손님도 꽤 많네요. 스탑밥보다 맛있길 바란다. 아 역시 스테이크야. 스테이크가 좀 작아 보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되게 두꺼워요. 아 진짜 맛있다. 이렇게 스테이크랑 샐러드랑 머쉬룸 소스랑 칩스까지 9불 90에 주는데 별로 많지 않은 아 여기 괜찮네요. 음 여기 진짜 괜찮다. 칩스도 빠삭빠삭하고 아 10불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좋다. 아니 제가 원래 스탑바에 가는 길이었거든요. 간단하게 스테이크 먹고 빨리 딴 데 가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단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이제 저는 가려 합니다. 어 저 위에도 있네 되게 좋네 여기 이제 스테이크